안 맞는 게 많아요 되게 오 나이스 아 이런게 끝날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직도 남아있었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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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오 아 실수해라 실수 실수 그리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아 양팔눌었는데 아깝다 흠 아 아 망했다 기다려야나 제발 제발 오 오우 아우 파크라니 야 이거 이겼어야 했는데 아 좀 있으면 태풍데 아 잘 참는다 오 핫따라옹 아우 아 잘 참았는데 아 아 음 음 아 안돼 아 어 막았네 아이고 막았대 한 대 없는데 아 아니 그렇게 쓰는 거구나 당신리로 아 아 안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파크 손 와 이거 꼬마 와 와 와 오 오 잘 끌었다 센스 레드가 언제 백금기는구나 니나 어 어 그건 좀 불쌍하네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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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압박 죽이네 아 프라인데 에? 에이 뭐야 나 가드 했어요 잠깐만 에? 우와 그냥 때려 이리 가 먹자 아니 이리 가? 우와 미쳤따리 가자 나이스 샤이 마운트 안 풍긴 해 왜 지사인거죠 어! 아! 아! 오우 힘들어라 돌아가니 아이고 아파라 오! 살려주세요 여기 아기 안맞아? 아아아아아아 진짜 이씨 왼오퍼랑 짬빨리지 너무 무섭다 마지막에 아 허친거 들키 좋아 위은 야 이게 왜 들키가 안될까? 좀 오바인드 이건 진짜 진짜 오바 아닙니까 이거? 나이스 아 표정 너무 귀엽다 아 카운터 났다 아아아아 마지막 기회 오잉 오잉 오케 오오헤헤헤헤헤헤헤 이런 아 왼오퍼만 몇대 맞아 저것만 맞고 죽겠노 아 그만좀 해라 아이씨 왼오퍼만 지금 몇번이야 여섯대 맞은거 같애 저 Hmmm 카피 어? 뭐? 왜? 이러면 이렇게 되는거다 오! 좋아 아이씨 나이스 와 이게 어? 나이스 조 땜디 야이 다음화 와아 가자 오! 와 허친거 초풍 미련거 거의 참새 이야 저기 쓰는거구나 거기 쓰나겠네 아 야 못됐다 이거 야 설마 레드반드 죽는가요? 얘 왜이래? 얘 왜이래? 이렇게 내 역전하면 어떡할려고 어떡해? 야 렇게이 쟤댔다 왜에? 피아노 살려줘요 아 따라오 아 진짜 어렵네 아 와 150기로 이겼다 아이 거참 위험하다 조심해라 외동복은 후속타를 조심해야돼 이거 안썼어 제발 맞아라 제발 제발 나이스 제발 맞아라 기도 없었다 와 에잇? 우리 10이랑 11이 동시에 맞아 이건 좀 이건 좀 잘찼네 에잇? 에잇? 너이스 으아악 왜 모르여 왜 안맞는데 남코 전화해라 이거 진짜 아 그쵸 그때 쉬어야죠 연말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시벨 컷ten 뭐 1사 sharp 끝 나이스! 어디? 와 미친 스틴 데미지 봐요 와 네피 어디갔노? 아 흘렸어야 했는데 아 아 아 흘렸어야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어 이길 수 있다이 어 미안 이걸로 죽었으면 웃겼겠다 우와 이 뭐야 조쿠야 조쿠야 아 왜 아 왜 아 이걸 흘리면 안되지 람자는 흘려야 하지 않아야될게 여러개 있다고 그것은 철권포보라 고고고 아 진짜 씹오바다 이거 파크 이건 맞아야죠 솔직히 와 존나 굴하네 아 아 이것도 안맞으면 뭐하라고 아 이것도 안맞으면 뭐하라고 씨 아 아 아 아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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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아 아 아 아 미crazy 아 아 연피 으아 아 нь 어 오 투 클리어 오 아 렉스 야 이걸 참네 대단하다 와 악마가 일줄 알았다 아 아깝다 나이스 밀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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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 지렸다 레고 레고즈야 일곱번째 택프 가봅시다 찜짝해 아 이게 안돼 아 공찬가겠는데 못떠서 카운트 해놨다 아 이거 왜 여기까지가 아 렉스윕 진짜 와 진짜 니나 다리 딱 이렇게 통닭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네 뿅 나 뭐하냐 좋네 지금 초집중모드 허치면 죽는다 허치면 다 뛰는다 저풍으로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기회 기회 원하연 원하연 투 투어 일곱번째 택프 이야 아 레고 투야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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